강포로입니다. 오늘 가온칩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칩스는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거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한미반도체도 있는데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가온칩스가 거의 준상한가까지 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상한가 갈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5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혹시라도 내가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돈 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엔비디아에서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본장에서는 2.8% 빠졌고요. 실적 발표가 장 마감할 때 나왔기 때문에 마감하고 나서 시간외 거래에서 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실적치를 보면요. 그냥 요점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주당순이익. 미국은 EPS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주당순이익을 항상 디테일하게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측치. 월가에서 예측한 예측치가 4.61달러 였습니다. 근데 실제 나온 수준은 5.16달러에요. 말도 안 되죠. 20% 정도의 초과 예상치보다. 그렇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상치도 올렸는데 그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매출에 대한 부분도 거의 한 10% 정도 더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1분기에 대한 예상치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죠. 월가 예상치를 그냥 상회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매매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거기서 한국 시장에서 대장은 일단 가온집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로 좋아질지 아니면 언제 좋아질지 이런 부분을 누구도 잘 알지 못하죠. 물론 예상은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막 딱 적용해가지고 이때부터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다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이 선반영이라는 기준치 자체를 우리가 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치 이쪽 하잖아요. 아니 선반영은 가격인데 우리는 실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렸을 때 데미지를 돈으로 받는 거지. 돈은 어떻게 벌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근데 이 관점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쵸? 그러면 그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증시 전체를 봐도 그렇고 모두 다 신고가를 기준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뭘 만든다 뭘 만든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상을 한다고 한들 주식 시장에서 돈 벌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학자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겠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거는 뭐 99%도 아니에요. 100% 다 학자는 없습니다. 그쵸? 많이 알면 알수록 깨진다. 이게 아니라 그게 시장성에서는 통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안 됐으면 지금은 뭘 봐서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할까 그 내용에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정말 내가 막 실적을 보면서 앞으로 예상치가 이렇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흔히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죠. 실제 학문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은 앞에 일어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 있는 모든 부분 그리고 앞에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가격에 모두 다 반영해 있다. 그쵸?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실적이 좋은 걸 봐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걸 봐야 돼요? 좋아질 걸 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적 좋은 걸 찾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실적 좋은 걸 찾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 반영된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니까 뭔가 가격이 그쵸? 가격이 반영하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쵸? 버티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려면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서 차트를 적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야 이거 많이 빠졌는데 어? 까보니까 실적이 좋아. 그러고 나서 바닥 짚고 쌍바닥 만들고 그쵸? 장기입형 돌파하고 이런 상황 되니까 여기서 딱 타점 잡고 들어가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을 갖춰 놓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나쁘면 더 좋아요. 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니까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온칩스도 저도 이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반도체를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인증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어? 지금 제가 조회를 계속 누르고 있죠? 어? 키움증권에 1694번 화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이때 제가 매매를 한 계좌 수익률입니다. 68% 자 종목 수익과 계좌 수익은 달라요. 종목 수익은 어쩌다가 한번 잡아가지고 이거 대박 터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계좌 수익은요.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손실 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얘기 끝입니다. 자 답 나왔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이런 매매를 토대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좌 수익률을 68%까지 수익을 냈는데 어떤 종목을 토대로 제가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고 지금 반도체 종목도 매매하지 못할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그쵸? 여기는 소통방이고요. 지금 한 16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고 내용 보시면요. 시장가면서 PSK홀딩스, 시장가면서 TSE, 시장가면서 시그네틱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간다는 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면 자 보세요. PSK홀딩스 자 내용 보세요. 제가 매매를 한 결과 그쵸? 지난 금요일날 1.6%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시가에 또 들어갔죠? 또 들어간 결과 어때요? 16% 상승 그쵸? 언제 했죠?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자 그 밑에 TSE도 마찬가지입니다. TSE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7% 상승이고요. 그 밑에 시그네틱스 그쵸? 시그네틱스 오늘 14% 상승입니다. 당연히 시가 공략이 됐죠? 자 그 밑에 알테오젠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제가 어저께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타점을 보여드릴게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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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늘 매도를 하고 제가 다시 잡았어요. 자 보세요. 매수 매수 그쵸? 매도하고 바로 다시 잡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왜 만들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모두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쵸?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동일하죠?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거다. 자 실적을 먼저 보지 말자. 가격을 먼저 보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이 그쵸? 60% 70%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저 계좌 수익을 올해 1000%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걸 토대로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돈은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이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정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진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링크 제니시스 자 내용 보세요. 오늘 떨어지죠? 자 그럼 매도하면 됩니다. 어제 매수한 가격대가 7,810원 지금 7,610원이에요. 그쵸? 이런 부분은 떨어지죠? 그냥 매도하고 말아요. 많아봤자 1%대의 손실 정도가 끝이고 그 밑에 네페스 아크 그쵸? 정확히 진행된 내용이 있고 오늘 매도했죠? 근데 제가 3일 동안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고 오늘 매도한 결과 32%의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HLB 그쵸? 정확하게 31% 보유기간 따지면 한 3에서 4일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자 보세요. 2월 초부터 매수를 해서 제가 여기 정확하게 그쵸? 매도를 한 결과 47%의 수익 자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 기준에서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 보유하는 기간이 2주 안에 모두 끝난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24년도에 내가 주식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가온칩스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가온칩스 오늘 급등하죠? 그쵸? 아 요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제 가온칩스 매매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가온칩스 자 보세요. 가온칩스 보시면 자 이 내용이에요. 오늘 가지만 저는 요 때까지 매매하고 끝냈습니다. 6% 10% 이렇게 보고 끝냈는데 1월 초에 제가 매매를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2월달 들어서 제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계속 돌려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네페스 반도체 있죠. 네페스 반도체도 아 네페스 아크 그쵸?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것도 AI 반도체 쪽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집중해서 반도체를 공략을 한 결과 뭐 30% 40%씩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가온칩스를 못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섹터를 잘 골랐을 때 그쵸? 꾸준하게 반도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논리에 의해서 그쵸? 신고가부터 시세가 시작하는 거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가온칩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환경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강세를 보이거나 안 빠져야 되나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소한 강세를 보이거나 안 빠지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엔비디아겠죠? 그쵸?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안 빠지면 뭐가 돼요? 미증시가 급락은 없다. 그쵸? 그러면 여기부터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부터 보는 게 맞을까요? 그쵸? 여기부터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여기부터 보고 타고 내려와서 이쪽에서는 가격 논리에 의해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30에서 40% 정도의 수익을 2주 안에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가온칩스를 포함해서 다른 AI 반도체에 대한 타점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치가 바뀌면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원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AI 반도체 매매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요. 신고가를 기반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쵸? 내용이 여기 보시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도 제가 다 무료로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AI 그쵸? AI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매매 전략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쵸? 그럼 가격이 반영하는 그 시작점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구요. 그러면 요 내용을 고대로 지금 상황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럼 답은 이미 나와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골라야 할지 아까 전에 제가 진짜 막 30% 40%씩 나오는 종목 수익 그리고 그 전체를 합쳐놓은 계좌 수익을 다 인증을 했습니다. 이런 인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입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만 열면 내가 다 했대.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싹 다 무시하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나와있는 데서 어떤 식으로 포착을 해서 내가 가격을 잡을지 그리고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렇죠.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죠.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렇죠.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게 지금으로써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렇죠.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구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구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구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구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구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